자 지금부터 이제 내적 타당성 저의 요인들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제 아까 이제 이거 이제 접근하는 방식이 바로 실험법 같은 거를 전제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갖고 하나의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동질적 집단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이렇게 둘을 나눠가지고 하나는 이제 통제 집단으로 삼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가지가 이제 실험 집단이 되는 거죠 여기가 실험 집단이 되고 이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뭐 쭉 이제 흘러가는 거죠 사전 조사 검사 사전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사전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모든 변수를 통제한다 그랬죠 모든 변수를 전부 다 이제 통제하고 이쪽은 또 어때요 이쪽은 또 X 변수 독립 변수를 투입한다 그랬어요 독립 변수를 투입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사후 검사를 합니다 사후 검사 사후 검사를 하고 여기도 사후 검사를 하는데 이 사후 검사 값이 사후 검사 값이 이제 같지 않도록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사후 검사 값이 종속 변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됐죠 이 관계인데 여기에서 일단은 말이에요 이 내적 타당성 저의 요인들을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한번 집어넣어 볼 거예요 내적 타당성 저의 요인들을 볼 건데 내적 타당성 저의 요인들은 자 볼까요 내적 타당성에 대한 저의 요인들입니다 저의 요인 요인들을 볼 건데 내적 타당성을 저의하는 요인들이 보여요? 글씨가 파란색이 초록색? 카메라로 안 보여요? 다른 색깔로 바꿔서 자 내적 타당성을 저의하는 요인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 어떤 게 이제 있겠냐면은 말이에요 애시당초부터 통제집단 실험집단을 구분을 잘 해야 되는데 이거 자체 구분을 제대로 못 해낸 거예요 그런 오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외제적 요인이 요 하나인데 외제적 요인으로 해가지고 뭐냐면요 여기에 이제 선발 요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선발 요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선발 요인 선발 자체를 잘못한 거예요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의 구성 자체를 잘못한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게 하나가 있고 좀 유사하게 우리가 같이 좀 같은 선상에서 놓고 봐야 되는 애가 뭐가 있냐면 선발 자체가 잘못되지는 않았는데 선발 자체는 잘못되지 않았는데 문제는 나중에 가서 보니까 통계적 회기 요인이 작동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 나중에 이렇게 사후검사 해보니까 말이에요 여기에서 통계적 회기 요인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건 뭔 말이냐면 선발 자체는 잘 됐대 선발 자체는 잘 됐는데 뭐가 문제냐면요 선발은 잘 됐는데 문제는 얘가 선발될 때 잘못된 데이터 그러니까 얘가 평소답지 않은 데이터라 합시다 평소답지 않은 데이터를 나타냈던 대상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동질적 집단에 들어와서 통제집단 실험집단 나눠질 때 그때 얘는 들어오지 말아야 되는데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근데 그럼 그게 선발이 잘못된 거냐 그건 아니야 선발은 잘 됐어 근데 그 친구가 애시당초에 여기 들어오지 않아야 될 범주에 있는 사람인데 그때 마침 통계치가 여기에 들어올 만한 통계치가 나타나는 바람에 일로 딸려 들어온 거예요 선발하는 사람이 선발을 잘못한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수학 성적이 항상 한 90점 맞던 친구가 있는데 여기는 수학 못하는 애들을 모았어요 그래갖고 수학을 막 어떻게 보면은 스파르타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몰아붙여서 막 죽기 살기로 공부시킨 다음에 몇 점이 올라가나 이걸 보려고 하는데 얘가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원래 90점 맞던 애인데 여기 못하는 애들만 뽑는 거예요 한 60점대 정도를 뽑아 그런데 얘가 그때 마침 60점도 못 맞은 거야 그 테스트에서 이러면은 선발하는 사람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가 60점대를 맞아가지고 여기 홀딱 들어가 버린 거지 여기 홀딱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얘는요 가만 냅둬도 통계적 회계 요인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은 얘는 반드시 원래 지가 맞던 90점대로 돌아갑니다 몇 번 하다 보면 그러니까 아무런 짓을 하지 않고 그냥 시험만 몇 번 다시 봐도 얘는 이 점수로 돌아가게 돼 있는 애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막 수학 공부 열나 시키고 막 이래가지고 해가지고 얘가 딱 나중에 이제 사고 검사 해봤더니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어 점수가 90점대인 거야 이걸 가지고 이제 착각하는 거죠 아 역시 우리 프로그램이 짱이야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애가 성적이 좋던 애가 갑자기 성적이 한번 싹 미끄러지면 엄마가 이제 당황하기 시작해 엄마가 당황해서 얘를 어떻게 해요? 학원으로 보내버려 학원을 막 찾아가고 보내고 과외 시키고 막 이럽니다 그러면 이제 과외를 하고 난 다음에 얘가 점수가 회복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엄마는 아 역시 엄마가 이렇게 옆에 붙어서 신경 써주니까 얘가 성적이 다시 좋아지는구나 이렇게 하고 이제 잡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과외 선생도 그렇게 되는 거죠 역시 내가 가르치니 얘가 점수가 다시 올라갔어 이러겠지만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냅뒀 써도 걔는 90점대로 돌아갑니다 가만히 냅둬도 아무 짓을 안 해도 그러네요 지금 그런데 마치 자기네들이 잘해가지고 즉 이 안에다 넣어서 말하자면 독립변수를 반영을 잘 시켜서 이 종속변수가 나왔다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이거 이해 와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거 독립변수를 투입해서 종속변수가 이렇게 툭 튀어나왔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원래 이게 작동 안 해도 그냥 나올 건데 얘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믿는 거 이게 통계적 회계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 보셔야 돼요 선발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보지는 않는다 선발은 잘 됐다 선발은 잘 됐는데 얘가 선발이 되지 말아야 될 애가 마침 그때 그 통계 범위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얘가 이제 이렇게 선발이 돼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내재적 요인들 나머지는 다 내재적 요인들이에요 얘도 내재적 요인이고 그러니까 얘 빼고는 다 내재적 요인인데 이 실험이 진행되는 사이에 여러 문제가 이제 발생할 수 있어요 여기 아까 보니까 변수를 다 통제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변수 통제가 안 돼서 바깥에서 뭔가 이렇게 영향력이 막 이 안으로 이렇게 스며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거를 역사 요인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만 이렇게 들어오겠어요 이쪽으로도 이렇게 들어오겠지 이런 거는 역사 요인이 되는 거예요 역사 요인 역사 요인 여기에 외생적인 변수들이 이 실험은 원래 통제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지만 하다가 보면 오류가 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에 대한 실험이면 철저히 외부의 어떤 환경하고의 이 거리를 딱 잡아떼서 주기는 어려워요 사람인데 여기다 가둬놓을 거야?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런 역사 요인들에 의해가지고 역사 요인들에 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에 이제 이 모든 변수를 통제한다 혹은 여기는 독립 변수 위에 나머지 변수는 통제한다는 건데 그런데 그게 이제 실패해버리는 거죠 알겠죠? 이걸 역사 요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이 독립 변수를 투입해서 사후 검사 이렇게 해낼 때 여기에 있잖아요 여기에 뭐가 작동하냐면 실험 요인이 있어요 실험 요인 실험 요인 내지는 측정 요인이 있죠 측정 요인 내가 지금 실험받는구나 측정당하는구나 혹은 내가 그걸 꼭 생각하지 않더라도 측정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때요?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나한테 영향을 주겠지 그래서 이것 때문에 평소와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평소와 다른 결과가 되면 이 독립 변수로 인해 이 종속 변수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에 순도가 정확히 맞아떨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을 같이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되고 또 여기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막 실험을 진행하는데 실험이 길게 될 수도 있어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괜히 그 학문적으로 강국이 아니에요 여기가요 학문적으로 강국인 이유가 돈이 많아서 그래 돈이 많아가지고 있잖아요 원래 돈 많은 나라가 잘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학문의 중심은 영국 막 이랬었죠 그죠? 돈 많은 나라가 학문이 발달합니다 그전에는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 때 이탈리아가 중심이잖아요 학문과 예술의 중심이지 돈이 많은 미국이 학문을 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연구비가 장난 아니게 들어와 그래서 그 연구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온갖 실험들을 다 하는데요 이게 실험이 말이에요 심지어 있죠 무슨 한 평생에 걸려도 실험이 안 끝날 실험도 한데 그러니까 사람이 생일성을 쫓아가면서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상실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상실 요인이라고 합니다 중간에 이 대상자들이 떨어져 나가면 이게 이제 나중에 상실 요인으로 작동하는 거죠 상실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스스로 있잖아요 성숙해지기도 해요 사람이잖아요 사람이잖아 상실도 상실인데 또 성숙되기도 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각하고 깨닫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성숙 요인 같은 것도 작동을 한다 이런 거를 놓고 보면은 이게 이제 이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내적 타당성 딱 X가 Y에 영향을 줬다라는 이 내적 타당성 자체가 훼손될 여지들이 상당히 많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 아까 측정 요인 같은 걸 얘기했는데 또 다르게는 측정 도구의 변화도 있어요 측정 도구가 달라지면 안 되는데 측정 도구의 변화 이런 것도 이제 영향을 줍니다 이런 영향도 주고 그 다음에는 이것들이 복합적으로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열심히 처치해놨더니 처치 받은 쪽만 상실되거나 처치를 안 받은 쪽만 상실된다 그러면 이제 결과값이 왜곡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선발을 해놨는데 어느 한쪽만 막 성숙해 한쪽은 성숙이 좀 더딘데 다른 한쪽은 성숙이 빨라 이렇게 돼도 이것도 이제 내적 타당성의 저의 요인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적 타당성 저의 요인들을 보시고 이번에는 말이에요 이걸 끌고 나와서 외적 타당성의 저의 요인 한번 볼게요 외적 타당성의 저의 요인들도 있다 이 외적 타당성의 저의 요인에는 그럼 뭐가 있냐 이거는 논리구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내적 타당성을 확보했다서는 치더라도 치더라도 그것은 이렇게 특정한 어떤 실험의 상황에서 나온 결과잖아요 그죠? 실험을 통한 측정의 결과 실험을 통한 측정의 결과인데 이 실험을 통한 측정의 결과를 외적 타당성은 뭐였죠? 외적 타당성이 참 이게 외적 타당성이라는 게 아까 일반화라고 했잖아요 일반화 일반화라고 했는데 이런 어떤 실험을 통해서 측정해서 이렇게 나타난 결과를 갖다가 어떻게 일반화할 수 있는가 이게 일반화하는 것이 가능하니? 뭐 이런 질문이에요 이게 가능해? 이런 질문을 항상 던지시면 돼요 여기다가 알겠죠? 그래갖고 여기에 나오는 게 이제 바로 뭐냐면 가능하냐? 이 질문에 이 질문을 던져서 논리를 성립시키시면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다섯 가지가 있어요 대, 호, 실, 크, 다 대, 호, 실, 크, 다 큰 호랑이를 실제로 보니까 크다 이렇게 해서 기억을 또 한 번 하는 겁니다 알겠죠? 외적 타당성이니까 바깥에서 큰 호랑이를 봤더니 실제로 큰데 뭐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다섯 가지 외워버리는 거야 그럼 이거 나머지는 다 뭐가 되냐면 내적 타당성 저의 요인이에요 보통 막 섞어서 낼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제 얘네들 딱 섞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171페이지는 다 봤죠? 이제 넘어가서 외적 타당성의 저의 요인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일단은 대는 뭐냐면 대표성의 문제가 있어요 대표성 문제 여기 지금 실험 측정한 그 결과가 이 다수의 이 사람들을 다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이야? 이런 거죠 여러분 이제 이런 거 할 때 실험연구 같은 거 할 때 대표성의 확보가 매우 중요해요 대표성의 확보 대표성의 확보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청소년에 대해서 청소년들에게 뭐 폭력적 게임을 많이 보여줬더니 애들이 거기에서 중독 증상이 많이 나타나더라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실험을 해본다면 그러면 여기에 여기 들어온 애들도 우리나라 청소년이 고루고루 들어와야 돼요 근데 여기를 갖다가 특정한 어떤 부류의 애들만 여기다 딱 집어넣어 그러면은 그걸 신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 결과 값이 정확하다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대표성 상실 때문에 그래요 얘네들을 대상으로 어떤 특정 집단 애들만 놓고 실험해 봤을 때는 이 결과가 X로 인해서 나온 Y값으로서 타당성이 있다 손치더라도 내적 타당성이 있더라도 걔네들을 대상으로 한 걸 가지고 일반화할 수 있겠냐 다른 사람들한테도 적용할 수 있겠냐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대표성 문제 요즘에 그런 게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30% 때까지 나와요 30% 때까지 그리고 이제 처음이에요 취임 후에 30% 처음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저기 뭐예요? 민주당 지지도가 통합당 지지도에 밀렸대 오차범위긴 한데 통합당이 다시 앞섰대 탄핵 이후 최초래 그래가지고 막 언론에 막 나와요 근데 그 조사기관은 주로 낮에 조사를 한대요 그래서 낮에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조사를 항상 보면은 민주당이 좀 덜 나오고 통합당이 좀 더 나오는 편이야 그리고 이걸 야간에 조사를 하면은 젊은 사람들 직장인들도 이제 통화가 좀 많이 되는데 낮에는 통화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통화가 많이 되면 이분들은 대체로 이제 보수적인 성향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통합당한테 유리하다 뭐 이런 분석들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기도 하는데 자 봐보세요 그게 바로 뭐냐면 대표성 문제예요 야 그 결과 어떻게 믿어 실제로도 그런 것 같아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대표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이런 설문조사 여론조사 같은 거에서 많이 이런 언급들이 있어요 자 됐죠 대표성 문제 그 다음에 호선효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건 지켜보고 있다 효과 지켜보고 있다 효과 그래서 여기에 실험요인하고 좀 유사한데 어 내적 타당성에서는 실험요인이라고 했지만 외적 타당성에서는 호선효과라고 그래요 호선효과라는 것은 야 그거는 실험을 이렇게 하느라고 실험을 의식한 의식해가지고 이런 결론을 낸 건데 그런데 그거를 실험적 상황이 아닌 다른 케이스에다가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겠어 이런 질문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험은 뭐냐면요 실험조작과 측정의 상호작용이에요 이거는 실험조작을 하고 측정을 하면 이 사이에 상호작용이 있다는 거죠 실험조작을 하고 측정을 하면 상호작용이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사전검사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의 실험조작이잖아요 사전조사를 딱 하면 힌트가 좀 되지 않아 사전조사한 거를 나중에도 사후 검사할 때도 그때 또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전검사를 한번 받아본 사람들은 아 적응 한번 했어 이제 그치 않아요 사전검사 한번 받아 봤기 때문에 적응이 한번 됐어 적응이 한번 돼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후 검사 할 때는 아 이거 저번에 해본 거네 이러고서 답변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실험조작과 측정의 상호작용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힌트가 된 거예요 사전검사 때 일단은요 힌트가 돼서 아 이런 걸 알고 싶은 거구나 라는 걸 알고 여기서 움직여 사람들이 그리고 결론 나올 때도 아 그래 이거 다시 물어보는 거지 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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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답변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답변을 직접 안 받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전검사 때문에 아 뭘 측정하려고 하는지를 알고 행동하게 된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험조작과 측정의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같이 보시고 그 다음에 말입니다 크리밍이 있어요 크리밍 크리밍 현상 같은 게 있는데요 크리밍은요 그런 적 없어요 콘 같은 거 먹다가 더워가지고 콘만 먹다가 오늘처럼 막 무지 더운 날이에요 콘을 먹고 남은 과자를 버리고 싶다라는 욕망을 가져본 적은 없어요 살면서 아 전혀 과자도 이거 얼마나 소중한데 이러고 다 먹는 거죠 아니 그런데 그렇다 치자고요 그렇다 쳐 내가 하도 이게 더워가지고 아이스크림을 다 먹었는데 이 밑에 남은 과자는 별로야 이거 먹으면 목만 더 답답해 그래서 휙 버려버리는 거지 이런 거를 크리밍 현상이라고 한다 아씨 아니면 뭘 얘기해줄까 어 과자 같은 거에서 이렇게 샌드 같은 거 떼가지고 이것만 핥아먹고 아 이런 적 마스크 안에서 혀가 나왔다 들어갔거든요 지금 이것만 이렇게 딱 핥아먹고 이 과자는 막 남겨놓고 이런 적은 없어요 없군요 이게 있는 사람도 있다 있는 사람들은 좀 유복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지 못한 사람은 안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게 아니라 일단은 먹다가 재미삼아 그렇게 해볼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 이게 과자가 먹기는 싫은데 크림이 너무 맛있어서 크림만 먹고 과자를 나중에 먹어야지 한다든가 뭐 아무튼 간에 막 그렇다 쳐 그냥 보통은 방금 전에 제가 든 케이스로는 해결이 안 되겠네요 저도 그런 걸 버려보거나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크리밍 현상이라는 게 그런 걸 가정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연구자가 연구자도 사람이잖아 자기 실험이 잘 돼야 돼 자기 실험이 잘 돼야 되는데 연구비도 받았어 아니 근데 이거 삑살이 나면 어떻게 하지 연구비도 다 받았는데 연구자들은 항상 자기 돈이 없으니까 그죠 연구 투자를 해줄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실험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게 잘못된 결과가 나오면 민망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음번엔 자기한테 기회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결과가 나와주는 게 좋잖아 그래서 사실은 애시당초 애인을 뽑을 때 이게 선발 요인인데 내적 타당성으로면 선발 요인인데 크리밍 현상은 어떻게 하냐면 이 결과에 잘 맞아 떨어질 것 같은 애들을 대상으로 고를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그게 아까 말했던 과자의 단 부분만 핥아먹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그런 식으로 크리밍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크리밍 그랬을 수도 있는 결과를 갖다가 이걸 갖다가 일반화를 하겠다고 에이 그거 못 믿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는 다수적 처리에 의한 간섭입니다 다수적 처리에 의한 간섭 이것도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과정과정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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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가 반복되면 사람들이 완전 익숙해져가지고 완전 익숙해져가지고 평소의 삶하고는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걸 갖다가 과연 과연 있잖아요 이거를 일반화할 수 있느냐 다른 사례도 적용할 수 있느냐 어렵지 않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알겠지요 이거 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제 외적타당성의 저의 요인들까지 함께 또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지요 외적타당성 저의 요인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172페이지에 그런 설명들이 이제 나와있는 거예요 나와있는 것이고요 자 이제 다 얘기가 됐습니다 얘기가 됐고요 그런데 요 얘기도 좀 해야 돼요 내적타당성하고 외적타당성 있잖아요 얘네 관계가 어떻게 되냐 내적타당성과 여기 외적타당성하고 여기에 이제 관계를 보면요 상충성이 있대요 상충성 이게 뭔 말이냐면 이 상충성이 무슨 말이냐면 둘이 상충성이 있다는 게 자 봐봐요 아 우리 진실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준실험이 있었잖아요 그랬을 적에 진실험법 같은 경우는 얘는요 내적타당성이 높아요 이거는 내적타당성이 높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됐어요 내적타당성이 높아요 그런데 외적타당성은 어떻게 돼요 요건 좀 떨어져요 준실험법은 어떻게 되냐면 반대입니다 여기는 상대적으로 이제 비교해보는 건데 내적타당성은 좀 떨어집니다 그런데 외적타당성은 상대적으로 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자 음 음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이면 누구죠 잘생긴 사람 누구야 뭐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지 원래는 원래는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어디 뭐 연애기사 이런 데서 누가 제일 잘생긴 얼굴이다 투표도 하고 이상한 짓을 많이 해요 그죠 아무튼 잘생긴 사람을 뽑아봤더니 누구라고 할까 여러분들이 좀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요즘에 젊은 배우 중에 없나 그러면 박서준이라 하자 박서준 박서준이라 해 박서준 박서준이 있어 박서준 박서준을 딱 보고서 박서준을 보고 어 한국 남자들 이렇게 다 잘생겼구나 이렇게 평가하면 동의가 돼요 일단 주위를 둘러보시면 되잖아요 주위를 둘러보고 이게 동의가 좀 되는 상황이에요 아닌 상황이에요 아닌 거죠 그죠 어 박서준만큼 외모와 키와 목소리와 뭐 이런 걸 가지고 태어나면은 글쎄 뭐가 부러울까 야식기도 한데 아무튼 간에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딱 놓고 봐봐요 박서준의 얼굴을 갖다 놓고 키 얼굴 뭐 이런 걸로 내면은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막 이제 그 어 막 다 측정을 해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코의 길이는 얼마고 얼굴의 사이즈는 어떻게 되고 몸에서 그 얼굴의 비중은 뭐 어 뭐 맷등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정말 팔등신인지 어쩐지 또 따져보고 이렇게 막 다 해 팔 길이 다리 길이 막 다 따졌어 딱 그렇게 따져보고서 아 한국 남자는 다 이렇게 생겼다 이러고 그걸 갑자기 일반화를 하려고 해 그럼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렇게 생긴 한국 남자는 너무 드물죠 너무 드물어 맷 안 돼 걔네들은 다 방송국에 모여있다는 그 공통점이 있어요 거의 그런 애들의 그 어떤 그 어 신체 조건을 딱 다 재가지고 야 이게 한국 사람이 다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높이잖아요 그럼 얘는 떨어지게 돼 있어 이거를 높이면 거기에 꼭 맞는 사람을 찾기가 너무 어렵죠 외척타당성이 떨어지는 거야 근데 박서준하고 저랑 공통점도 되게 많거든요 저랑은 공통점이 되게 많아요 눈도 두 개죠 어 그리고 뭐 어 한국말도 할 줄 알아요 한국말도 할 줄 알고 뭐 있잖아요 몇 가지 공통점들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느슨한 공통점을 찾는 거야 그러면 내적타당성은 좀 떨어져 그죠 이게 모양을 그냥 대충 다리 두 개 팔 두 개 코 하나 이래가지고 입 하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려놨어 그려놓고 이게 박서준이다 그럼 잘 못 믿겠잖아요 이게 박서준이야 어디를 봐서 야 박서준하고 비슷하지 이렇게 대충 졸라맨처럼 그려놓은 다음에 그렇게 주장을 하면 야 어디가 박서준이야 이렇게 되겠지만은 야 사람이다 그렇게 생겼지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생긴 거 아니야 아니 그치 있을 건 다 있네 이 안에 맞긴 맞네 이렇게 되는 거 이게 뭔지 알겠죠 이제 자 그래서 외적타당성이 높아지려면 그 어떤 특정한 하나의 케이스에 대한 내적타당성을 좀 끌어내려줘야 돼요 이걸 끌어내려줘야 외적타당성이 확 넓어져 확 넓어지고 내적타당성을 높이면 외적타당성은 떨어져 상충성 그래서 진실험법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저게 완전히 동질적인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등분 딱 해가지고 그죠 무작위로 해가지고 딱 반은 통제집단 반은 실험집단 딱 때려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요 동질적 사람들 완전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 자체 다 동질적이니까 내적타당성이 올라가요 이 실험은 하지만은 그런 동질적인 사람을 또 찾을 수 있느냐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동질적이냐 그렇진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외적타당성이 떨어져 이렇게 되고 준실험법은 어때요 준실험법 준실험법인 경우에 내적타당성은 좀 떨어지겠다 왜냐하면 이거는 아까 왜 짝짝짝짝짝짝 세상이 똑같은 사람을 무대기로 찾기는 어렵지만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 둘씩 짝짓는 거는 그래도 좀 가능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둘 둘 둘 둘 둘 둘 해서 하나는 통제집단 하나는 실험집단 이렇게 넣어줬잖아요 그런 짝짓기 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 자체가 같진 않아서 집단 대 집단으로는 좀 비슷하게 만들어줬지만은 안에 구성원들은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내적타당성이 어떻다는 거예요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죠 내적타당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요 하지만은 이렇게 하면은 상대적으로 외적타당성은 조금 올라갈 수 있겠죠 여기서 내린 결론을 갖다가 여기 워낙 구성원들이 다양하니까 바깥에 있는 다른 구성원들의 사례에 접목해 보는 것도 가능하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알겠죠 실험법 안에서도 이렇게 된다면 비실험까지 포함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비실험법까지 포함하면은 내적타당성은 비실험이 제일 없는 거죠 내적타당성이 근데 외적타당성은 제일 높을 수 있지 그렇게 해가지고 셋을 놓고 비교하면 또 그렇게 하시고 둘을 놓고 비교하면 얘네 둘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비교가 된다 는 것까지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됐죠 이렇게 해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결론에 도달하시면 됩니다 끝까지 쭉 따라가 보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지어보고요 이번에는요 이제 다 됐습니다 거기 이제 정책평가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책과정이 까먹었을까봐 혹시 정책의제를 설정해야 되는거 정책의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정책을 결정한 뒤 그 다음에 정책을 집행하고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정책평가를 합니다 정책평가를 하는데 평가를 통해서 요렇게 뭐 요렇게 뭐가 돼요 활류 활류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정책평가를 활류하고 아니면 이제 정책종결로 들어가는 거죠 요 과정을 다 이제 공부한거고요 정책종결과 관련해서는 거기 정책변동 파트에 가보시면 거기에 나와요 그죠 호그우드 피터스 이렇게 나와있을거에요 호그우드 피터스의 정책변동무형 근데 이거 앞에서 했다 우리 기억나요 나야될텐데 기억이 날텐데 목표의 변동 얘기할 때 내가 비교해가지고 한번 써줬을텐데 맞아요 아하 목표의 변동 할 때 했다고요 목표의 변동에 뭐뭐가 있었어요 목표의 변동에 목표의 전환 목표의 승계 목표의 어 이제 뭐 그 다원화 이런것도 있었고 목표의 우선순위 변동 이런것도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목표의 확대 이런것도 있었어요 그런거 얘기할 때 그 목표의 승계랑 여기 나와있는 정책의 승계를 헷갈려하기 때문에 그때 같이 붙여서 제가 말씀드렸다고요 정책 전체를 놓고서 이제 정책의 변동을 말하자면 거기에는 이제 뭐가 있어요 정책의 큰 틀에서의 변동을 보면 정책 혁신 이라는게 나와요 정책 혁신 복습합시다 뭐 표정 보니까 한번 더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정책 변동이다 그랬을 때 정책 변동이다 그랬을 때 여기에 이제 종류들로 일단은 정책 혁신이라는게 있습니다 정책 혁신은 어떻게 된거냐 이건 있잖아요 정책 목표하고 자 여기에 이제 주요 내용하고 이 정책의 주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정책의 수단하고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정책 혁신은요 이거 다 새롭게 만든거에요 그래서 여기 변동이 있었냐 없었냐로 보는거에요 변동이 있었다고요 다 새로 만든거라서 기존에 없던 정책을 새로 창출한 것이에요 이게 정책 혁신이라는 것은 그래서 목표도 새로 짜야 되고 내용도 새로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수단도 새롭게 또 요거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말이지요 정책의 승계 정책 유지 정책 종결 이런 종류들이 있을텐데요 여기서 정책 승계다 그러면 정책 목표는 이제 이거는 그대로 유지하는거에요 정책 목표는 그대로 유지 정책 목표는 유지하면서 주요 내용과 정책 수단은 수단만 바꾸는거에요 이게 동그라미가 바꾸는겁니다 지금 동그라미가 바꾸는거에요 그래서 주요 내용과 정책 수단 다 바꿔 목표만 그대로 좀 유지하는거에요 이거를 정책 승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정책의 유지다 그랬을때는 어떻게 가냐면 정책 유지는 정책의 목표를 어떻게 해요 목표를 어 이제 안 바꿔 내용도 주요 내용도 안 바꿔 그래서 유지해요 그런데 여기에 필요한 수단만 바꾸는거에요 수단만 수단만 바꾸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정책 종결이다 그렇게 했을때는 이거는요 이거는 정책 종결이면 기존에 있던걸 다 없애는거거든요 다 없애는거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표시했지만은 여기는 다 새롭게 어떻게 하는거에요 새롭게 이제 형성하는 것이고 여기는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기존에 있던 것들을 모두 다 폐기하는거에요 그래서 변동이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거에요 어? 어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는 새롭게 다 만들었고 여기는 모두가 있던 모두 다 있던 것들을 싹 다 없애버렸고 이렇게 되는 정도입니다 여기도 정책 승계랑 정책 유지에 대한 비교가 좀 필요한 부분이에요 알겠죠? 자 요 얘기까지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끝으로 나와있는게 이제 뭐냐면은 그게 바로 이제 기획론이에요 기획론 기획론과 관련해서는 여기도 보니까 찬성론이 있고 찬성론이 있고 반대론이 있네요 찬성론이 있고 반대론이 있는데 찬성론이다 그랬을때에는 찬성론이다 그랬을때에는 아 이거는 누구냐면요 파이너 파이너의 반동애의 길 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론은 반대론은 이제 여기 하이엑크가 있을거에요 하이엑크의 노예로의 길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이엑크의 노예로의 길과 파이너의 반동애의 길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찬성론과 반대론으로 이제 나눠서 보는데 이게 순서는 이렇게 된 겁니다 순서는 이렇게 됐어 여기다가 살펴 줄거 그랬나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는 있잖아요 자꾸 정보의 크기가 커지니까 정보의 크기가 커지고 정보가 자꾸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기준 잡아놓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하이엑크가 신자유주의자에요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자인데 하이엑크가요 야 이런식으로 정보가 자꾸 끼어들고 그러면 우리 노예골을 못 면한다 야 우리가 왜 혁명했는지 한번 생각해봐 옛날에 혁명한게 국가가 맨날 간섭질하고 맨날 우리 세금이나 뜯어가고 말이야 어? 우리 재산에도 함부로 손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노예적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혁명한거 아니야? 그러고 그 자유주의가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었는데 왜 다시 정보의 크기가 커지는거냐고 도대체 이렇게 되면 우리가 다시 노예골을 못 면한다고 노예로의 길로 갈래? 정부가 자꾸 끼어들어서 기획같은거 하고 이런거 나빠? 라고 지적을 했더니 파이너가 하하 선생 당신 말이야 이게 지금 이거 어? 옛날하고 조건이 똑같은게 아니지 않소? 지금은 이제 우리 민주국 국가가 돼가지고 국민들에 의해서 다 통제를 받는 이런 정치구조인데 아니 정부가 나서가지고 필요한 것들은 또 정부의 나름의 역할을 다 수행을 해줘야지 이걸 갖다 무조건 안된다고 하면 어? 그러면은 어... 어떻게 하겠냐 잘못된 것이다 이래가지고 비판합니다 비판하면서 이제 반동의 길 예 반동의 길 요거를 가지고서 노예로의 길에 써있는거를 조목조목조목 반박한 책이에요 그런것도 가능합니다 논문같은게 어떤 이론을 막 비판하는거죠 비판론 비판을 막 하는거에요 비판을 막 하는거에요 뭐 예를 들면 그런거 아니에요? 그 마르크스의 자본론같은 것도 자본주의 이론을 따박따박 다 비판하는거에요 그게 안되는 이유들을 막 다 쓰는거지 그렇게 안된다 라고 하는걸 막 다 썼던 것처럼 마찬가지인겁니다 여기서도 파이너가 단동의 길을 통해가지고 하이애크의 노예로의 길을 따박따박 반박한거에요 따박따박 그래가지고 어... 저 두 어떤 그 견해를 가지고 또 기획에 대해서 찬반당 양론이 성립하는 이유를 한번 봐보시고요 어... 그 다음에 뭐 딴거 다 거의 필요 없어요 요즘에는요 이게 다 안나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했죠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게 성공을 했어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그래갖고 이게 꽤 이제 오랫동안 이어졌었는데 여러분들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런거 배웠어요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주요내용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안배웠어요 혹시 배웠는데 까먹은건 아니야 의심의 눈초리로 내가 어... 항상 우리 배우고 까먹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배울 가능성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과거에 저 때는 말이죠 저 때는 라떼는 하고는 다른겁니다 저 때는 아 요게 이제 요런게 어... 1차 2차 3차 4차 그 기간도 물어보고 얘 기간은 5년 단위니까 62년도부터 시작됐다는 것만 알면 기간은 맞출 수 있어 그리고 그때 주요내용이 뭐였냐 이런걸 막 안기시켜가지고 막 시험 보고 막 그때만 해도 그랬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만큼 말이죠 그만큼 경제개발을 통해서 우리가 요만큼 이제 잘 살게 됐다는 점에 대해 굉장히 이제 그 그 자부심도 좀 있었고 또 그리고 그렇잖아요 그때는 제가 어릴 때는 정권이 뭐 이제 저가 아주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니고 이럴 때는 두안이형도 있고 막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 시절에는 이런거를 막 이제 업적을 포장해야 되는 이런 시대 였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잘 성공한 건 맞잖아요 그래서 기획이 제대로 먹혀가지고 발전행정론의 대표적인 국가가 우리나라 아니에요 우리나라 저 어릴 때는 또 그랬다고 또 아시아의 네마리용 그래갖고 닉스 국가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럼 구분이 있었어요 닉스 뉴 인더스트리얼 컨츄리 스 복수용 스 그래가지고 뉴 인더스트리얼 컨츄리 그래갖고 아시아의 네마리용 있다 홍콩 싱가포르 대만 우리나라 뭐 네 군대 다 잘 된 건 맞는데 그중에 진짜 복합적인 측면에서 다 두루두루 잘 된 건 우리나라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굳이 국뽕을 하자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기획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인식되었던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길들여져 있었죠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이 재벌기업들도 말입니다 옛날부터 시키는 대로만 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번 측면도 좀 있어서 그 국가 눈치를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지금은 많이 역전됐죠 근데 국가 눈치를 많이 보고 또 그 다음에 국가의 영향력이라는 게 지금도 완전 빠져서 없어지진 않았어요 국가의 영향력도 좀 센 편이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획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나라만큼 한타까리한 나라가 없어서 기획에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시험에 많이 나왔던 부분이지 그랬던 거고 제가 대학 다닐 때의 행정학 전공에서 보면은 기획론이라는 게 아예 과목이 따로 있었어요 따로 과목이 하나야 이게 과목이 하나 기획에 관련된 거만 막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도 했었지만 지금은 이제 시험에 안 나옵니다 기획의 시대는 끝난 거예요 제가 이게 기회되면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나라가 뭐 좋든 싫든 좋든 싫든 그런 어떤 개발 독재 시기를 거쳐서 경제 토대가 쌓여서 물적 토대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경제 성장을 하게 된 거는 엄연한 사실이에요 엄연한 사실이고 그렇게 됐지만은 만약에 87년도 6월 항쟁을 우리가 실패해버렸다면 그래서 두안이 형이 한 번 더 해먹었다거나 이런 식으로 독재가 연장됐다면은 우리나라는 남미의 그 어떤 나라들처럼 남미가 보통 보면 강력한 대통령제 하다가 쟤네가 민주화가 안 되고 그래가지고 좀 엉망진창이거든요 자원도 많고 막 이런 데들인데도 그래서 그런 거에 비춰보면 우리나라도 그런 뭐 중진국 수준 깔다깔다 하는 정도 해서 멈췄을 텐데 또 우리 국민들이 필요한 시점에 민주화를 제대로 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여파로 지금까지 왔다고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민주화가 되고 나니까 정부의 직권성이 좀 약화되고 약화되는 과정에서 경제적 자유가 주어지고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창의성 같은 것들을 바탕으로 기업들이 스스로 독자적으로 경쟁력을 갖고 생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직면하게 되거든요 그전에는 정부가 시키는 대로만 해도 계속 성장 발전할 수 있었고 기업들이 정부도 그만큼 기획을 해서 성공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워낙 가난하고 토대가 없는 데다가 여기다가 뭔가를 새로 뚝딱뚝딱 세운 거예요 빠른 속도로 그래서 그때까지는 먹히는데 이제 우리가 어느 만큼 국제사회에서 고급화 전략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타이밍 이때쯤이 되면 더 이상 경제 팽창을 하려면 이때는 무언가를 선도해 나가야 돼요 세계 1위 이런 것도 하고 세계에 없던 것도 만들어내야 되고 그런 걸 하려면 권위주의 독재 밑에서는 그거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그럴 때는 국가가 막 나서서 지도자가 막 주장하는 거 있잖아요 지도자가 이건 해야 돼 라고 주장하는 거 정도 몇 가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다 경쟁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 타이밍에 잘 변신을 또 하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런 기획이라고 하는 게 그 이후부터는 굉장히 시들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 잘 내지 않는다는 얘기를 괜히 길게 하고 있네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이런 거 판단하는 능력 이런 거를 좀 키워주려고 말씀드린 거니까 키워준다는 말은 좀 그렇고 거기에 좀 도움이 되라고 말씀드린 거니까 그 저기 뭐예요 이런 거 공부하실 때 공부하실 때 그렇게 좀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됐죠 그리고 기획 수립상의 제약 요인도 꽤 많아요 기획을 한다고 다 좋은 방향으로만 가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 기획의 그레시안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레시안 법칙은 나쁜 거가 좋은 거를 다 어떻게 한다는 거냐면 다 뒤덮어버린다는 거예요 나쁜 거가 좋은 거를 뒤덮어버린다 이러는 건데 나쁜 거가 좋은 거를 뒤덮어버리는 게 기획에 어떻게 적용되냐 기획에서요 기획이 실패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기획이 성공했다라고 보여지기 위해서 자꾸만 어떻게 해요 달성이 충분히 가능한 기획만 해 그러니까 새로운 뭐 진짜 혁신적인 도전은 잘 하지 않아 이걸 기획의 그레시안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런 개념 정도만 하나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그 정도 할게요 또 인간의 한계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그 정도까지만 하고 마무리 짓고 이제 우리 모두 정책론을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큼 하고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드디어 조직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고생들 하셨어요